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51대 49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49는 상대방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제 연배분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신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섭죠. 어떤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 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으로 무장된 분들은 어떤 경우는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1945년 또 해방 전후에도 일본에 유학했거나 이런 식자층에서 좌익사상으로 무장돼 가지고 6.25 전쟁 이전에 가족들을 버리고 북한으로 갔거나 또 6.25 전쟁 와중에 북한으로 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기억 속에 떠오른 인물만 하더라도 우선 돌아가신 서강대학교에 한국학을 하셨던 김열규 선생님 부산에서 아주 그냥 사업을 잘하던 아버지가 불현듯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냥 월북을 해버린 거죠 김열규 선생님 거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울먹어리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38선을 넘어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그렇게 가서 아버지를 만났던 기억을 그렇게 회상하면서 참 보면 또 한 번은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실 분인데 그분은 남자분 행제가 세 명인데 그분은 육사를 가셔 가지고 아주 대단한 경력을 기록했지만 일본을 가서 공부했던 형님을 따라갔던 동생까지 다 그냥 여러분들 좌익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나중에 동생은 이제 휴저선을 넘어 가지고 월남될 정도로 간첩으로 활동하다 잡혀 가지고 지금 이제 유명을 달리한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반듯한 그런 신념과 사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그런 사상 조류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참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평생감 같습니다 평생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오늘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이문열 선생님 이문열 선생님이 올해 벌써 75세네요 그러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네요 그래도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는 좀 전번에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인터뷰에 비해 가지고 뭐 많이 마음을 정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월북한 아버지 이야기 영웅시대죠 북으로 간 아버지입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북으로 그냥 가버린 아버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국전쟁이란 비극에서 탄생했는데 본명은 열 6.25 전쟁 때 홀로 월북한 아버지가 장남인 이문열 선생이 열렬한 사회주의 투사가 되라 일어난 아마 염원을 담아 가지고 이문열 선생의 이름을 열로 정한 모양입니다 1979년에 등단하면서 이름 앞에 문자를 주관 필명을 쓴 이유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1945년 전으로 해 가지고 우파적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지식인들 가운데 당시 시대의 사상적 조류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문열 선생이 문열에 열렬한 사회주의 투사가 되라 아버지가 1998년 무렵에 남쪽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피해나 억압을 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비틀어 놓은 아버지의 월북이 그때의 제게 절실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영웅시대라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된 참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갖고 있고 어머니를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참 이문열 선생이 이렇게 회상하는 것처럼 항상 그 피해나 억압을 준 그런 인물로 기억되면 참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초나 고난을 다 극복하고 한국의 우파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무게중심을 잡고 끝까지 고초도 많이 겪으셨지만 그런 좋은 작품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다음 문장이 여러분들 198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서 이문열 선생의 아버지가 사회주의는 나의 실존이다 내가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렇게 자식에게 물론 그 편지가 검열이 되니까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신념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넝이 이렇게 신념을 갖고 살았겠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뭐 한 27년이 흐른 시점에서 27년이 아니죠 37년 37년이 흐른 시점에서 아들에게 편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내 누나 허리가 승치 못한 걸 보고 왔는데 괜찮냐 가족에 대한 걱정을 담았는데 이문열 작가가 아마 김정일 당신 국방위원장에게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1999년 아버지를 중국 영길에서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아버지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편지는 안기부에서 가져갔고 1998년은 아버지가 8순위 넘었을 때인데 편지의 문장이 아주 짱짱했습니다 누나 건강만 물어보고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긴 했습니다 제가 곧 그 나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나의 실존이다 가장이 참 이렇게 되면 비극적인 거죠 한 사회가 반듯하고 건강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집단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대도 고생할 뿐만 아니고 자식시대대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나의 실존이다 독자들 글을 읽어보니까 한 분이 아마 같은 년 배신 모양입니다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자가 안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귀감입니다 그 당시는 많이 배우면 좌익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이렇게 일제 유학을 했던 분들 가운데 많은 그런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좌익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참 이 사상을 반듯하게 갖는 거 이런 건 참 중요한데 좌파는 일단 사실에 적합성이 전혀 없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문정권이 대중을 위해 실시한 정책들 가운데 좋았던 정책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좌파적 여름 사상에 기초한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영예보 엉망칭창이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몇 십 년 영향을 미치겠죠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쓸 때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내가 평생 동안 인민들에게 고깃국하고 쌀밥을 먹일도록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김책동무는 내가 지시한 대로 배를 왜 맺혀 안 만드냐 공장을 몇 개 안 만드냐 이런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령하게 되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걸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 그렇게 보면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일인가를 절감하지만 지금 40대들 중에서는 무슨 개딜도 있고 딸개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건강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현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믿음체계 사상체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 사상의 중요성 신념의 중요성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본 지가 한 30년 정도가 넘었는데 좌익들은 안 됩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일단 거짓입니다 그 사상체계가 왜 거짓이냐 현실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하고 유리된 머릿속에 여름 돌아온 그렇게 문재인이란 사람이 뭘 합니까 전문가와 함께 경제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냥 믿음대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적인 오만과 지적인 교만이란 것이 20세기 1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참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참 이문열 선생이 붙이니 사회주의는 나의 실존이다 젊으나 늙으나 생각이 비뚤어지면 제대로 되돌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무장된 좀 더 많은 젊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여러분 오늘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문재인 정권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두 분의 이런 공직선거도 다 득표수 조작에 손을 댄 거죠 이 책은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확산시켜서 선거를 우리가 지키고 체제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이제 올해 1일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섯 권이 발간됐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정찰위성이 보기 좋게 이제 실패한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대대히 이제 공식적 석상에 등장한 그런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눈가에 다크스컬이 짙고 뽀롱퉁이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의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정은은 배란 끝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핵 개발을 강행하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이번에는 또 정찰위성으로 발사한 것이 고스란히 황해해역에 지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양해 가지고 한미합동작전으로 기술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좌절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위승 실패 이후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얼굴은 붓고 또 왼쪽 뺨에는 큰 뾰로지가 나고 눈가에는 잠을 못 이룬 듯이 다크스컬이 짙었다 그 작은 제목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다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마 이 양반들이 과음이나 이렇게 폭음 폭주 이런 흡연 이런 걸 해소하는 것 같은데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심하게 붓고 눈 주위에는 짙은 다크스컬이 생긴 것으로 뾰에는 큰 뾰룩지가 났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등으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느끼겠죠 본인의 신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측근들의 모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적혀있어요 본인이 이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 힘들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는 그냥 자율신경 이런 거하고 또 달리 자기의 이름들 통제불가능한 영역에 그런 신경계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북매체는 김정은의 창가 모습 가운데 가장 활력있는 모습을 성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활력있는 모습이 이 정도라면 건강상태에 상당히 적시 녹악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의 캔디션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이번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최근 국정원은 국회에서 김정은이 갈수록 불면증에 시달리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위스키 등 다량의 독주를 마신다고 보고했다 체중도 140kg대로 추정된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이러면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 모습들을 과거와 달리 이제 육성만 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캡처해 가지고 정부 당국에서는 또 다 이렇게 조사하나 하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김정은의 얼굴 사진을 학대하여 본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39세 정도의 남성에게 생긴 얼굴 뾰룩지는 대부분 여드름 경우인데 김정은은 평소에 여드름이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이 증가하는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고 또 아주 짙은 다크스컬은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혈관이 확장되거나 간기능 저하로 안색이 나빠질 때도 다크스컬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상태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의사나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 눈에 보기에도 비정상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 북한의 상황 김정은의 상황이 어떻겠냐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교수가 이 북한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이기 때문에 마침 중앙일보의 김병연 교수가 김정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기고를 했기 때문에 중료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 핵국가가 김일성 때부터 유업이었지만 이처럼 힘들 줄을 몰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핵개발과 대륙한 탄도미사일 개발이 북한 경제에 끼친 기회 비용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170억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또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2016년보다 25% 감소했고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을 0%라고 가정한 추정지다 1년 국내 총생산에 보험가는 돈을 핵개발로 탕진한 것이고 직접 지출한 금액까지 다 합치면 북한 수준으로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핵개발에 투입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경제규모가 한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북한이 이 핵을 통해 가지고 한미 양국과 경쟁적인 관계에 뛰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자멸에 가깝다 이게 이제 김병련 교수가 내리는 그런 진단이냐 현재 김정은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편의에 의한 계론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모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러시아 상황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이 얽혀있는 중국이 한국보다 북한을 더 필요로 할까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제재 해제와 경제개발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과 교환한 방식의 해결책에는 현재 마땅히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김정은은 자신감을 잃었으며 핵개발을 뒷받침하는 경제는 현재 빈사상태다 김정은은 핵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이 파괴한 북한 목록은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고 그 목록의 맨 마지막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다 상당히 이렇게 지금 북한 상황을 김병령 교수는 옥스포드의 사기를 마친 이후에 주로 북한의 그런 수출입, 국내 총생산 이런 것을 개량적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정해왔기 때문에 아주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담고 그런 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현재 김정은이 다크스컬이 생기고 얼굴에 뭐죠 이상한 것이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렇게 과음의 의지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현재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다 이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북한과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되면 엄청난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이런 평화적인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만 해결이 되면 양쪽 다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4월 초에 나왔고 이것이 5월 30일 분에 나왔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한 책입니다 이로써 20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이 나왔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숫자를 가지고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둑놈이지 너희들 도둑질 했지 너희들 도둑질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도둑놈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선거를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운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더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변의 노태학 선거관리변의 위원장은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을 결국 이제 끊고 현재 근육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참 간이 큽니다 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떻게 제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로서 담아내릴 수 없을 만큼 간이 배박해까지 남은 상태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선관위가 주도하는 것이 바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행위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세계 역사상 선거 사물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국가기관인 선거관리변의가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후보의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어쨌든 남북한은 공이 참 대단합니다 북한은 저렇게 핵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남쪽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그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정에 서지 않으면 참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암울한 거죠 그런 불법과 부정의가 용인되고 방치되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온전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꾸준하게 외쳐온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인 유성수 변호사가 중앙일보의 독립성이라는 것보다도 선관위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공정성인데 지금 공정성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됐는데 감사를 안 받겠다고 그리고 채용 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유성수 변호사가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와 취약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관리위원회의 고위직에 전산망에 대한 패스워드와 아이디어가 아이디가 발견된 적이 있다 여러분 이건 해킹일 수도 있지만 득표수 조작을 위해서 내부인력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외부 업체에게 제공해가지고 외부 업체들이 원격으로 얼마나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해킹하고 다릅니다 해킹은 선관위가 모르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당한 거지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러분들 공유를 해가지고 외부의 협력자들로 하여금 득표수를 조작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한 선관이 주도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입니다 득표수 정감형입니다 그 득표수 정감을 누가 했느냐 선관이 내부 직원이 했을 수도 있고 외부 직원이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제야 전문가는 내부 직원보다도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문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선관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지 않습니까 유성수 변호사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국가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2020년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선거 무효소송이 100여 건 제기됐고 선거관리에 책임을 묻는 고발도 줄을 이었다 그때도 선거관리인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선관인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선관인 헌법기관한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선관 입장을 수용해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청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단 한 건의 선거 무효소송도 선거일로부터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한 법을 지키하지 않았다 선관의 일방적 주자만을 들어 기각 판결을 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를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것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증가와 감소시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4.15 총선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책을 쓴 겁니다 책을 책을 뭐냐 거짓말을 가지고 책을 여러분들 다섯 권 여섯 권 어떻게 씁니까 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여러분 주장했으면은 뭐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생 야단 났겠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너희들 몇 표 훔쳤지 김아무계에게 몇 표 훔쳤지 한길동에게 몇 표 훔쳤지 윤석열이 함께 몇 표 훔쳤지 이재명이가 몇 표 도덕질 했지 이게 다 나오니까 여러분 2권 3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260만 표 이상 정도의 후보 사이 격차가 났지만 14만 717 17평가 차이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거 줄이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240만 표 가랑 120만 표 정도 윤석열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그걸 한 표도 땅에 떨어진 누구 함께 도와줬습니까 이재명이 함께 대해준 거 아닙니까 심상정의 한 게 똑같이 빼앗아가지고 그게 다 여러분들 도덕놈들이 2권 3권의 여러분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0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무식한 놈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방끈이 좀 길고 하면 숫자 조작 못합니다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유승수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선관의 무소불위 형태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후진적인 선거 형정의 민낯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 무슨 속구리 투표 선관위는 지금과 똑같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들어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 내가 다 방패 마기를 해주니까 선관위가 사법부가 한 통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통속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공정성한 헌법 가치가 법관과 일부 선관위 구성원의 밥벌이 방패 마기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선관위의 전행 부패 문헌까지 모두 드러나는데도 이것을 은폐하고 바로잡지 않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다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태학은 아빠 찬세란 고용 세습은 물론이고 선거 사무에 대한 감사까지 모두 수용해야 된다 지금이 현행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선관위 계획의 마지막 기회다 그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국민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거 행정사무의 중립성을 사수하려고 직접 나설 것이다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이런 목소리가 두렵지 아니한가 두렵지 않겠죠 국민들이 대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또 대들지 노태학 씨가 적어도 한 살 아래고 함량대학을 나왔더구먼요 참 지금 한국의 대법관들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하고 관련해서 하는 작대들 보게 되면 참 저것들이 대법관인지 아니면 개법관들인지 용어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태학, 천대엽, 이동헌, 민유숙, 권순일, 노정희, 김선수, 박정화 내가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 기억하네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선관위 문제는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는 그냥 깃털입니다 깃털 체발의 피입니다 조족지열이고 선관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근거이자 모든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후보가 받은 특별수를 다 조작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최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후보의 득표수의 생산발표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했는지 외부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수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기반을 두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부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 체제에서 치루진 선거입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는 4.7 보궐선거 2023년 4.7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는 누굽니까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치루진 선거입니다 전부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뭘 헌법기관이라고 뭘 독립성이라고 범죄집단인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독립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그냥 범죄집단인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저지른 겁니다 증거가 어딨노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에 다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 감사 안 받겠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노태학이도 그렇고 나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진이도 그렇고 나도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잠시 살다 다들 하늘의 별이 될 건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악한지 그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게 참 부끄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부들을 왜 했는지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사는지 1961년생 1963년생 박찬진이 63년생 노태학이 61년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재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질타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여러분들 운명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을 했구나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을 했는데 파헤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20년도 4.15 총선만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선거를 조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던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후보의 특표수를 조작하는 작업들을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7번의 공직선거에 대한 해부가 끝난 시점이 2022년도 11월 말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필 작업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책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나왔고 총론 그 다음에 2, 3권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이 나왔고 4월 달 1월 달에 여러분들 4권 도덕놈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치러졌던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좀 그 사람들이 두려울 겁니다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으면 실물 위조 투표지를 꼭 맞춰가지고 집어넣었으면 그래도 좀 극득이 덜 할 건데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와 가지고 너희들 도덕놈들이지 너희들 도덕질했지 너희들 강남구에서 매표 훔쳤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마디도 여러분들 대들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가지고 고발하고 여러분들 신문에 뭡니까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도덕질을 했으니까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놈들은 보통 도덕놈들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질단이 돼버린 겁니다 도덕놈들의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수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국가의 권력기관을 이렇게 내놓고 일곱 번씩이나 조작을 한 그런 기관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칭 여러분 gac의 여러분들 포함될까 말까 하는 국가 가운데 이렇게 선거를 선거사기를 일곱 번이나 여러분들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사기의 주범들이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 검찰 수사를 못 받겠다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우리는 독립성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름들 호환무치한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울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선관위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이 두렵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요즘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치러진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뭐 봐줄 집단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권력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이런 취임을 해가지고 5월 9일날 아마 취임을 했을 겁니다 6월 1일이면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선거에서 2017년부터 본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전산조작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낮아가지고 눈치를 좀 많이 보고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간이 얼마나 크기에 새 권력이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가지고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의 득표수 조작 부정선거가 얼마나 뿌리 깊게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이해관계와 엇갈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짐작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여러분들 지나지 않아서 실시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다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국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경상북도는 대구를 부여태가지고 경상북도는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도지사를 아무리 심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이철우 여러분들 후보 여기 이철우 후보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선거의 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를 이게 우편투표 조작 내용입니다 우편투표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을 구한 이 그래프입니다 다행히 경상북도에는 딱 두 후보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좌우값이 크다고 일치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울진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를 뺏은 다음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6%를 대해주게 됩니다 봉화군은 마이너스 11.7%를 뺏은 다음에 그대로 플러스 11.7%를 대주는 겁니다 맨 하단에 포항시 북구를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7.1%를 뺏은 다음에 그대로 플러스 7.1%를 대해준 겁니다 이 두 수치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우편투표 투표자수 우편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9.6%를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9.6%를 해줬으니까 19.2% 정도의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생생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드물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우편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 어느 선까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전부 직원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 상청부는 다 알겠죠 이런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경상북도에 24개 선거구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24개네요 24개 가운데서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와 빼앗긴 것은 우편투표 투표자수의 최소 3%에서 최대 12%를 빼앗겼네요 그걸 그대로 옮겨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인 미예후보가 플러스 3% 최소 플러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와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물건 하나 훔친 게 아니라 선거 자체를 전부 다 도덕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상북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것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게 다릅니다 조작 방법이 다른 거죠 관내 사전투표는 주로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우편투표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상북도에서는 우편투표는 마음껏 조작했지만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못 댑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은 현장 직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국민의 힘도 차이값이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들쭉날쭉하고 좌우대칭은 거의 관찰하기 힘듭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건 좌우대칭은 관찰되네요 좌우대칭은 관찰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골적으로 조작한 우편투표하고 그다음에 조작을 못한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조작한 데하고 조작하지 않은 데하고 여기도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경상북도 관내 사전투표 유관으로 볼 때는 조작규모가 아주 작은 것 같네요 왜 그러면 이게 좌우대칭이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차이값이 정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우편투표는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조작을 경상북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실시된 선거에서 보수의 여러분들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경상북도는 죽었다 깨어나더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는데도 선거안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이 바로 나올 겁니다 조작값이 한 10% 정도 되겠네요 유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뭐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인가 그냥 이게 그 사람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를 못 뱉겠다고 그렇게 발을 뻗는 거죠 뭐죠 그렇게 오리발 내는 것은 이해가 가죠 왜 다 죽을 테니까 발각이 되면 그러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사회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긴 모든 증거들이 다 여기에 다 밝혀진 겁니다 에이 보시기 바람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 범죄를 한 번만 저지렸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저지른 범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대해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는 기네스북에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여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부산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져 가지고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선거가 무슨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에라 인간들아 너희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일 건데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 자식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초의원까지 다 뽑아주는 그런 세상에 자식들을 냉동이 칠 수 있냐 이야기 의 노태학이 박찬진이 노정이 짐시안이 조혜주 권순일이 천대엽이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동훈이 김선수 박정하 너희 인간이가 자식들이 뭐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마다 다 도독질을 해 가지고 선거마다 이렇게 다 도독질을 해 가지고 우리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 참 살다 살다 이런 세상에 살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참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들이 징벌받는 날까지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는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에서 치러진 이 4.15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다섯 건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독놈즈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선거 공정성을 되찾아야 그래야 나라를 정상국가로 이렇게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좀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사전투표를 없이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인 당일투표일에 다 가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방법을 끝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전투표를 해야 득표수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그만둘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법이 규정한 대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쓰지 말고 바코드 쓰면 됩니다 법대로 그리고 투표지는 투표지가 정보임을 입증하려면 투표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에 사적인 도장 사인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인쇄를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다 제공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하는 거 참 이야기하면서 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규모가 5.26위권까지 향상됐는데 무슨 선거가 여러분들 정밀도가 뛰어난 제품도 아니고 그냥 투표함에 표기표에서 넣고 그걸 다 더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조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선관위 문제 핵심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빙빙 둘리지 말고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주도한 덕표수 조작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선관위가 주도했지만 선관위를 주도했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인력이 직접 여러분들 조작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컴퓨터를 개방해가 서브을 개방해 주고 외부에서 뭡니까 그렇게 조작했는지는 검찰 수사가 이루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투표지 분류기를 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 검찰 수사가 이루지야 투표지 분류기 외에 어떤 전산장비를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의 중심은 핵심은 본질은 바로 선관위 주도 덕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덕표수 정감입니다 정가와 감소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게 되면 선거 사무에 관련된 자들이 덕표수 정가와 감소 및 위조 행위에 여러분들 간려했을 때는 중벌을 때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선관이 덕표수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수사해야 되겠지만 채용비리 수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격가지인 겁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5월 9일 날 취임하시고 6월 1일 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했던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청남도 선거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 그래프는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후보별로 구한 겁니다 국힘당의 김태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분에서 마이너스 11.7%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후보면 플러스 11% 모든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충청남도 16개 선거구에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힘당 김태흠으로부터 훔친 득표수 만큼을 사전투표 득표수 만큼을 누구와 함께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더불당의 양성조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준 것을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후보가 3명 4명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딱 두 사람만 등장했기 때문에 좌우가 착하게 일치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상분의 마이너스 11.7%를 김태흠 후보가 뺏겼다는 이야기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11.7%를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양성조한테 플러스 11.7%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 이동한 득표수 증감 규모라는 것은 23.4%를 이동시킨 겁니다 23.4% 그러니까 100명이 여러분들 투표에 관외사전투표를 했으면 23.7명에 해당하는 득표수가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7이니까 반올림해가지고 24명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그냥 예술작품입니다 이거는 공상품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선관위가 만든 작품입니다 노태학의 책임이 없다고요 노태학이 책임져야 될 일이죠 이런 짓을 다 한 겁니다 전국에 다 한 겁니다 전국에 다 시도지사 선거뿐만 아니고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 선거도 했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도 했고 기초의원 선거도 한 겁니다 시장 시군구청의 여러분들 의회 의원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뀐 지 한 달에 안 됐는데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좀 화끈하게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사전투표도 조작을 좀 눈치 보면서 한 거죠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 차익값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작지만 좌우가 착하게 대칭이지 않습니까 청량군 마이너스 4.6% 플러스 4.6% 홍성군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서천군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관이 주도특표수 조작이 선관이 문제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통날 줄 몰랐을 겁니다 2022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는 첫 번째 가설을 가지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 가설이 입증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전부를 다 여러분들 간통한 다음에 어떤 가설을 입증했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7번의 모든 공직선거를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가설이 입증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 검정권 2017년 대선부터 문정권의 5번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의 2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다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지도자를 선관위가 뽑아온 겁니다 당선자를 때로는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때로는 당선자를 만드는 누가 선관위가 만들어 온 겁니다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을 여러분들 폭로하는 책이 나와도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숫자로 다 도덕질한 것을 다 밝혔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와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로 다 도덕질을 밝혔기 때문에 이 양반들 국민들한테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노태학의 그 가정서는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한양법대를 나와? 네가 대법관이야? 그래 보자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뭐 천년, 백년 살 겁니까? 자식들이 다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개론들을 벌써 했을 테니까 좀 빨랐으면 애들이 손자, 손녀도 했겠죠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덕표수 조작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종시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4.2% 플러스 4.2% 관내 사전 투표 차익값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마이너스 5.2% 플러스 5.2% 표를 훔쳐가지고 훔친 만큼 더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훔친 만큼 더해줬으니까 훔친 만큼 더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세종시는 딱 한 군데니까 세종 특별자치시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방송을 다루어올 수 없는 그런 주제죠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덕표수 조작을 밥 먹듯이 물맞아 지대해오고 그걸 이제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선관위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LA 도둑놈들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멀쩡한 나라에서 선거를 훔쳐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걸 또 덮는 인간들은 또 어떤 인간들입니까? 말이 되는 짓들 해야지 자 정의가 이기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시사 문제만 이렇게 너무 많이 다루다 보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보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던 작가로서의 그런 부분을 조금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겠지만 책읽기 코나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참 이 주옥같은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다시 읽어도 여러분들 좋은 책 빅터 프랑클이라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정신과 이사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죠 아우슈주 비치에 수감됐고 본인은 살아남았고 이제 아내하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신 유대계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자기 앞에 우뚝 선 그런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 때 여러분들 이 극한 상황을 견뎌낸 그리고 이겨낸 그런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그런 책을 읽어보면 다른 에세이보다 훨씬 더 감동을 느끼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빅터르 에밀 프랑클이네요 1905년생이고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첫 아내가 이 틸리 글로스란 41년에 결혼해가 44년에 이제 죽음을 당한 분이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미국에 비자가 나와가지고 떠날 수 있었는데 아내하고 같이 부모님이 연료하셔가지고 그냥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머물렀던 것이 그냥 아웃시피트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47년에 결혼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로를 했네 따님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 시간에 이어가지고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이고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95페이지에 인간의 정신적 자유 중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양과 질에서 얼마나 깊고 많다고 하더라도 빅터 프랑클의 이름 겪었던 아우슈비츠 감옥만큼 그렇게 열악한 조건이 아닐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여러분들 빅터 프랑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살 것인가도 선택할 수 있고 죽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낙담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일어서서 전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사라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이죠 엄청나게 척박한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수용소에서조차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진리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삶의 지혜인 거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본인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자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 대기업의 회장님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려도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이런 거죠 집안에 가시가 기울어가 가지고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대학교를 다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담하지 않았고 세상에 원망하지 않았고 나한테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믿음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낙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한 경험을 체험했던 분의 책들이기 때문에 십여 년 만에 처음 다시 읽어보는 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참 의미가 있네요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인 과정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심지어는 아우슈비츠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고난의 시기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이 이어물어지지 않습니까 단단해지죠 일부러 고난을 자칭할 필요는 없지만 살다 보면 운명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자기의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하고 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시련의 의미라는 그런 장에서 빅트 프랑클의 이야기인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101페이지에 나오는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 삶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년이 여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노년도 이렇게 훨씬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포기해버린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로 믿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 스스로 태행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해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수감자들이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과거를 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초로 잡는 거죠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서 현재를 박탈하는 행위에는 또 어떤 일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수용소에서도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관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읽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어떤 체험이라는 것은 독특한 거지 않습니까 소년기의 체험이라든지 청년기의 체험이라든지 장년기의 체험이라든지 노년기의 체험이라든지 이게 다 여러분들 특별한 경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진지하게 그렇게 삶을 대하게 되면 어느 시기든 배울 것이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우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을 아주 갑자기 위기라는 형태를 띄고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오늘 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역경이나 불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 앞에 주어진 그런 삶의 순간들을 배움과 성장과 기다림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으면 그것이 청년기든 장년기든 노년기든 삶은 모두 그 나름대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도 귀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사람을 조금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또 오랫동안 좋아했던 책 읽기 그런 코나를 공병호TV에서 다루어 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좋네요 저 자신도 이제 책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충전도 되고 글쓰기하고 또 병행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정말 스테디셀러는 오랫동안 읽히는 책이죠 그런 책 가운데서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오늘 마지막 편 세 분을 나눠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유대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아우시비츠 체험기를 정리정돈한 책입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죠 아우시비츠의 이름들 수감되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아주 멋있네요 의미를 찾아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거죠 그게 찾아지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담하게 되는데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진지함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가 삶의 모든 단계를 화려하게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아내가 죽었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아우시비츠에서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책 속에는 보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회상이 참 자주 나옵니다 결혼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내용들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데 그렇게 참 많은 그런 영감도 제공하고 에너지도 제공하죠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러운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수용소 주치의에 따르면 1944년 성탄절로부터 1945년 새해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은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솔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쳐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게 이런 것이다 105쪽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이 정도로 처절한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행하기로 이루어서도 어떤 기다리던 것이 그냥 실종되거나 그렇게 하면 맥이 탁 풀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당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쨌든 이게 가능해야 그래야 계속 삶을 추동할 수가 있는 거죠 수용소에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야 되는 이유 수용소에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된다 이 표현은 작가가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타인이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스스로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란 사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맞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너무 많이 외쳐가지고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삶이 내 안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삶이 내 안께 던질 거 아닙니까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아겠지만 삶이 내 안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을 결코 던져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낼 수가 있다 요즘에 가끔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것이고 누군가의 여러분들 딸이나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걸 인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사람은 진지하게 성실하게 전진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잘 열심히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죠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의 경험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빼앗지 못하리라 모든 경험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연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글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대의 경험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찐하고 진지하고 치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험이라도 모든 경험은 시간과 동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경험도 여러분들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 동안 너무나 진지하게 진하게 후회 없이 그렇게 경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허투롭게 보낼 수 있는 생의 시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성리로 만들고 혼경을 인간적 성취로 반구어 놓습니다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처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없겠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그런 갇힌 상황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또 행운도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거죠 자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 읽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께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전체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사도 하면서 일부분은 이렇게 독서 공간을 만들어서 좀 충전하는 시사는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썼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실이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5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초에 나왔던 2020년도 4.15 총선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여러분들 나왔던 다섯 권의 책 다음에 선을 보이게 될 책이 교육감선거 도덕놈들 6권이죠 여러분께서 공정선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선거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참 이 어처구니없는 이 코미디 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선거 공정성을 국민들이 회복시켜 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오래오래 번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